XSFM입니다. 여러가지 문제로의 다양한 접근 이상평론 이몰들이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지배하려고 들고 그런게 불필요하게 반복적으로 많이 나와요. 저는 이제 누워서 가끔 TV를 볼 때 폼롤러 위에서 봅니다. 아픈 근막을 두들기면서 불필요하게 고통을 받으면서 보시네요. 이러면서 보면 가끔 맥락을 놓친단 말이에요. 지옥은 자꾸 질문하게 만들어요. 저 왜저래? 저 왜저래? 그런데 내가 놓쳐서 그런가? 다시 봐도 똑같은 질문이 나와요. 저 왜저래? 그런데 저 왜저래라는 질문을 들여다봐야 되는게 실제로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내가 극이기 때문에 극을 보고 있다는 나 자신이 아니까 질문을 하는거지. 이게 동네의 일이면 그냥 쪼르르 달려가서 집에 가서 얘기했을거에요. 저기 누가 화내더라? 그래서 이해 못할거 아니거든. 과잉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그 과잉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더라도 카메라가 계속 비추느냐 그 장면을 계속 묘사를 하느냐 끌고 가면서 혹은 그렇지 않느냐 그건 차이가 상당히 있는거에요. 이게 그 웹툰 원작하고 드라마 버전하고의 차이인데 이러면서 다른 작품이 됩니다. 만화 버전에서는 만화 버전에서도 물론 똑같이 폭력이 나오지만 그걸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드라마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이구요. 시청자들이 결국 그래서 그 드라마를 사실 그 웹툰 원작은 그렇게 많이 작품성에도 불구하고 많이 보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드라마는 흥행에 성공했다고 하는 건 결국 그 어떤 이야기 구조의 실험성이나 파격성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선정적인 묘사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이 곡성에 대한 사례로 비교를 하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 곡성에 대해서 최초의 지금 지옥하고는 정반대되는 국내의 평단의 찬사가 쏟아졌어요. 이 사람들의 평론을 다시 한번 제가 뒤져보고 느낀 게 이 사람들이 원래 이 곡성이라는 영화의 주변에 있는 장르 문법을 다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류의 선정성이 나올 때는 편집의 호흡이 중요하다라는 기준을 알고 있어요. 정확히 아는 거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평가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부분에서 이런 게 나온 건 스토리의 맥락과는 어울리지 않지만 박력 있어. 다른 스토리를 기대하도록 만들어. 어떤 그런 류의 영화들이 있죠. 내용과 무관하게 갑자기 무섭게 만드는 힘을 그래서 힘을 보여주는 거죠. 편집을 통해서. 그걸 했어요. 근데 넷플릭스의 인기 드라마들이 하는 짓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게다가 그것까지 다 뜯어보기에는 앞에 먼저 평가했던 스토리 이끌어 나가는 방식의 생경함 때문에 이미 호흡이 너무 가쁘거든요. 사람들이. 그 자체가 하나의 스타일이에요. 선정적이기 때문에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원래 창작물을 볼 때 윤리적인 판단을 거의 안 하는 사람인데요. 안 해요. 네. 사실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 드라마, 영국 드라마 보면 선정적인 장면이 주로 성적인 면으로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성 좋고 가치 있는 드라마가 많이 있습니다. 네. 아까 선생님의 표현에 의하면 갑자기 섹스라는. 왕자의 게임이나 왕자의 게임, 그렇죠. 로마 같은 거는 처음 나오는 섹스가 가족과의 섹스잖아요. 근데도 뭐 작품성이 훌륭하죠. 하지만 문법을 한 번 익숙해진 대중은 보면서 이해합니다. 잘하면 섹스를 하는 거지. 그렇죠. 밥 안 먹어. 이따 밥 계속 할 거야. 아니잖아. 잠도 잘 거 아니야. 쉽게. XSFM입니다.